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컴퓨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컴퓨터인데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 들어오고 처음부터 생겼던 문제인데 도저히 해결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포맷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했던 것들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거슬리는 게 이거 계산기 계산기를 켜면 계산기가 안 켜져 네 꺼져요 계산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게 유튜브 아 유튜브 들어가면 영상을 키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멈춰요 컴퓨터가 멈추는 게 아니고 크롬이 멈춰요 근데 어떻게 멈추냐면 이 디스크가 사용률이 100%까지 올라가요 근데 디스크 사용 기준으로 정렬을 해도 크롬은 0.1Mbps밖에 사용을 안 해요 이러다가 켜져요 결국 기다리면 켜지긴 켜져요 오 켜졌다 근데 켜지고 나면 이번에는 그래도 잘 나오긴 하네요 결국 켜질 때 이렇게 잘 나올 때가 있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운빨? 운빨인 거 같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짜증납니다 제가 뭐 영상 확인이나 이런 거 정보 수집하려고 유튜브 보려고 하면 유튜브를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윈도 기본 이벤트 뷰어를 봤어요 여기 이제 이벤트 뷰어를 보면 컴퓨터에 문제가 대충 뭔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오류가 지난 1시간 동안 4579개 26시간 7일 동안 37,000개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계산기 오류죠 아까 계산기 꺼진 게 여기 이제 오류 로고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유튜브 틀었을 때 오류 생기는 중에 무슨 오류가 뜨냐면 디바이스 하드디스크 제로 DR0의 장치에 잘못된 블록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던데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쪽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지웠다가 다행히 최신 버전도 깔아보고 안 돼가지고 지웠다가 9버전도 깔아봤고 혹시나 SSD 저장장치 사용 문제니까 SSD 쪽 문제일까 하고 SSD 펌웨어 쪽도 해봤었는데 그쪽도 문제가 없었고 윈도우는 당연히 최신 버전으로 패치했고 아무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가지고 보통 이런 거 감이 안 잡힐 때는 뭐예요? 윈도우 포맷을 해야죠 포맷은 아직 안 했어요 오늘 포맷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USB 스틱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10은 EPC 초기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내 파일 유지 모든 항목 제거가 있어요 아예 포맷을 가정하면 이쪽이 맞겠죠? 하지만 위 걸로 하겠습니다 위에 걸로 해보고 안 되면 밑에 걸로 하죠 뭐 설정을 기본값으로 변경 개인 파일 유지 앱과 프로그램 모두 제거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들이 싸그리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윈도우 설치, 셋업 이런 거 설정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뜨네요? 바로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네? 오 안녕하세요 떴다 어 떼다 일단 왼쪽이를 보면 좀 신기한 게 제거된 앱 있네요 이걸 무슨 파일로 만들어놨어요 EPC를 초기화하는 동안 앱이 제거됨 해가지고 제거된 앱 다 띄워주네요 이거 돼 있으면 내가 지어진 앱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수동으로 깔아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? 문제가 해결됐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전에 제가 크롬만 유튜브 멈추는 거 보여드려서 그거 크롬보드 아니에요? 크롬 재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크롬이든 파이어폭스든 익스플로러든 엣지든 다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크롬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개선기부터 하자 개선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... 크롬을 깔아봅시다 광고는 잘 나오고 어? 잘 나오는데? 어? 잘 나오는데? 근데 왜? 개선기는 안 돼? 아니 개선기가 안 되잖아 이벤트로 가봅시다 경고 오류 744개 마이크로소프트 포토스 컬큘레이러 어...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네팔 유지로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모든 항목 제거로 하겠습니다 음... 뭔가 추가 설정이 있네요? 예전에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? 현재 설정 사용자의 파일만 제거합니다 이 방법은 더 빠르지만 덜 안전합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버에서만 파일을 모두 제거 모든 드라이버를 파일을 모두 제거 아 이거 파티션 관련인 거 같아요 데이터 저장하는 파티션을 따로 두는데 저는 근데 여기 파일이 없어가지고 따로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기본 설정이 보통 이제 포맷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켬을 하면 요런 다른 파티션까지 싸그리 다 날아가는 그런 설정인 거 같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끔 하고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번 덮어 쓰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나중에 복구 프로그램으로도 복구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몇 시간 소요될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전부 끔 끔 하면 되겠네 기본 설정이 딱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예전에 윈도우 초기화 하는 거는 이렇게 빨리 안 됐던 거 같은데 제가 5분? 10분 됐나? 9 정도 만에 된 거 같아요 됐다 일단 제일 처음 할 거는 계산기 엔터 계산기가 안 뜨네 계산기 엣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? 아까 동의를 하네요 일단은 디스크 100% 되는 문제는 사라졌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는 이 파일들 아무것도 안 켜지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프로그램들 스토어도 안 켜져요 엣지도 저 문제 있는 게 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인 거 같은데요 지금 지금 윈도우 설치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초기화 기능을 이용해도 지금 이 초기화 기능까지 포함돼 있는 그 기능들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USB 메모리가 없거든요 이건 나중에 가지고 와서 해야겠는데 지금은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도 USB 메모리 들고 올라다가 깜빡을 해가지고 촬영하려고 들고 온 이 SD 카드하고 리더기를 이용해서 포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관적으로 포맷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삭제를 하고 C 드라이브를 다시 파티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기다리면 돼요 설치 다 됐네요 일단 나머지 세팅하기 전에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계산기 아 된다 야 계산기 하나 들은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이야 계산기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는데 스토어도 켜지죠? 일단 기본적인 거는 되는 거 같으니까 인터넷 연결이 제가 10개가 랭카드라서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인터넷 따로 연결해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설치하고 올게요 윈도우 업데이트 전부 다 하고 기본적인 세팅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 보죠 깔끔하게 잘 나오죠? 지금 이 상태로 계산기 하면 잘 뜨죠? 그리고 마스터 스토어도 잘 들어와지고요 여기서 이벤트 뷰어를 확인해 봅시다 그 전에는 이벤트 뷰어에서 막 에러가 정말 많았잖아요 7일 동안 37,000개 오류 744개 근데 지금은 딱히 없죠? 로그로 보면 오류 개수가 월등히 적어졌죠? 이 오류 같은 거는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거 하면서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일단 사무실 컴퓨터 작업하면서 안 사실은 윈도우에 내장돼 있는 초기화 기능이 포맷하고 100% 똑같지는 않다예요 저는 기능적으로만 살짝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그 윈도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윈도우 초기화 기능은 제가 이때까지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웬만하면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것도 웬만하면 USB를 이용한 포맷을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자